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10편 119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9편의 서두를 보시면 개인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시는 공동체 찬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9편에서의 개인의 목소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전체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악인들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갑자기 악인들을 조주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갑자기 좀 이상하죠? 만약 예수님이 이 10편 129편을 썼더라면 마지막에 가서는 원수를 용서하자라는 식으로 내용을 썼을 텐데 갑자기 원수를 저주하면서 시가 끝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폭압 그리고 무자비한 억압 아래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편의 장르,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10편의 장르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용서하세요라고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 말은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악인들과 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품지 않고 또 죄를 멀리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저버려서는 안 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편 129편 5절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는 시온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 히브리어 사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대략 170번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라기보다 특정한 태도를 향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 특정한 행동을 미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도출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미워한다는 말이 내포하는 결과는 다른 이들이 해를 겪거나 어떤 고통을 겪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멀어짐, 물러남이라는 겁니다. 즉 미워한다는 말에는 어떤 응보나 징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마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겁도 없이 원수를 용서한다.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두기의 이유는 일단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인 때문에 혹은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억압과 포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일단 멀어짐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이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부장함을 직면하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0편의 기자처럼 솔직하게 저주의 기도를 올리는 게 더 옳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건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저주의 기도 속에서 아니면 미움의 말 속에서 가시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한다는 말이 다소 문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가시를 제거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해를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죄를 미워하다가 혹시라도 그 죄를 담고 그 악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연약한 사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또 죄를 멀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뭔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어떤 그 죄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단언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악인들을 미워하되 어떨 때는 미워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그 가시를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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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